안녕하세요 한글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숟가락 젓가락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숟가락 젓가락 밥을 먹을 때 사용하는 도구고요. 똑같이 가락이 붙습니다. 그런데 받침이 다른 이유는 뭘까요? 숟가락은 ㄷ 젓가락은 ㅅ. 궁금하시죠? 한글쌤과 함께 알아볼게요. 숟가락은 술과 가락이 합쳐진 말이에요. 술은 예전에 숟가락의 의미로 사용되던 그런 단어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한 술 떠먹어라, 몇 술 좀 더 드시죠? 이럴 때 사용을 하고 있죠. 젓가락은 저 플러스 가락, 나무조 할 때 저, 저가 젓가락을 의미하는데요. 저에 가락이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럼 먼저 젓가락부터 볼게요. 이와 비슷한 단어들이 있는데요. 보시면 공통점을 찾으셨나요? 네, 젓가락 이렇게 된소리로 발음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길이었던 게 길로, 집이었던 게 집으로, 비였던 게 삐로 된소리로 발음이 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나요? ㅅ 받침, 등굣길, 전셋집, 장맛비, ㅅ 받침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사이시옷 현상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ㅅ을 사이시옷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명사랑 명사가 만났을 때요. 뒤에 오는 명사가 된소리로 발음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된소리는 이 ㅅ 때문에, ㅅ 때문에 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ㅅ을 사이시옷이라고 보고 있고, 이러한 현상을 사이시옷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사이시옷인지, 사이시옷 현상인지, 이거를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젓가락이, 저하고 가락이 만나서 여기에 ㅅ 받침이 사이시옷 때문에 생긴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숟가락은 어떨까요? 아까 술에 가락이 붙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비슷한 예를 보시면요. 이튿날, 사흔날, 섣달 이런 게 있어요. 자, 똑같이 리을 받침이고요. 리을 받침인데, 명사를 만났을 때 발음이 어떻게 되나요? 숟가락으로 발음이 됐고요. 이튿날, 사흔날, 섣달 이렇게 발음이 돼요. 자, 이거는 앞에서 살펴본 젓가락하고 같은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술하고 가락이 만났을 때, 여기 사이시옷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술, 가락 이렇게 되고, 이거는 된소리로 발음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이거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는요, 리을이 탈락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숟, 가락이 남겠죠. 그래서 숟가락이라고 표기가 되어 왔어요. 그런데 현대국어에서 왜 디귿받침으로 표기를 할까요? 그거는 이제 규정하고도 맞닿아 있는 부분인데요. 규정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춤법 규정에 보시면 끝소리가 리을인 말과 딴 말이 어울릴 적에 리을 소리가 디귿으로 나는 것은 디귿으로 적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끝소리가 리을인 말과 자, 끝소리가 리을인 말과 딴 말이 어울릴 적에 자, 딴 말이죠. 어떻게 돼요? 이게 디귿 소리로 나는 것은 아까 발음이 어떻게 됐나요? 수, 가락 이런 발음이었는데 요게 받침에서 디귿으로 발음이 나지요.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시나요? 빛, 빛, 빛 자, 받침이 다르지만 발음이 다 똑같이 어떻게 나나요? 빛, 디귿 받침으로 나게 되죠. 그냥 빛 하고 더이상 막힌 상태에서 바람이 공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같은 발음이기 때문에 디귿 소리로 나는 것은 어떻게 적어요? 디귿으로 적는다? 네, 요런 규정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숟가락을 디귿 받침으로 적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변화의 과정을 이해를 하시게 되면 어때요? 요게 시옷이 들어갔고 시옷이 들어갔고 리을이 탈락한 거니까 남아있는 시옷 그대로 요렇게 써주면 되겠죠. 언어의 그런 변화를 반영을 한 표기는 이 숟가락이 되겠는데 맞춤법 규정은 이런 변화의 모습을 충분히 반영을 하지 못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자, 이와 비슷한 구조인 다른 단어들을 볼게요. 발가락, 물고기, 소나무 어때요? 자, 발가락 리을 받침 까락이 만났어요. 물, 고기, 까락 다 까락 고기 된소리로 발음이 됐지요. 네, 뭐가 들어갔다? 사이시옷이 들어갔다. 그런데 소나무는 어때요? 소라고 나무가 만났는데 물론 이거는 된소리가 되지는 않죠. 되는 환경은 아닙니다. 네, 뭐 니은이 더 덧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이시옷 관련해서 찾아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네, 어떻게 됐어요? 리을이 탈락을 했어요. 오, 이런 경우도 있구나. 자, 예전에는 중세국어 때는 리을이 디귿이라든지 시옷이라든지 리은이라든지 지읏이라든지 이거 앞에서 탈락을 합니다. 자, 요게 발음되는 위치가 비슷하거든요. 요런 자음 앞에서는 리을이 탈락을 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소나무는 지금은 이렇게 탈락할 이유가 없지만 예전에 만들어진 단어이기 때문에 솔, 나무의 리을 받침이 탈락을 해서 소나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거 말씀드리려고 해요. 수저 자, 수저도 마찬가지로 숟가락을 뜻하는 술하고 젓가락을 뜻하는 저가 만난 단어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술저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왜 리을은 어디로 갔을까요? 소나무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뭐라고요? 예전에는 리을이 어떻게 됐다? 리을이 디귿이나 니은이나 시옷이나 지읏 앞에서 탈락을 했다. 그래서 술, 저가 결합한 단어가 수저가 되는 거죠. 이해 되셨나요? 자, 숟가락, 수저, 술 이런 단어가 있죠. 지금까지 살펴본 단어인데요. 숟가락은 이렇게 생긴 밥 먹을 때 쓰는 도구를 말하고요. 수저는 숟가락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는 숟가락과 젓가락을 다 같이 의미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술은 원래 숟가락을 의미했었지만 지금은 이 숟가락으로 푸는 그런 단위, 양을 의미를 하죠. 근데 그 의미는 숟가락이나 수저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몇 숟가락, 한두 숟가락, 서너 숟가락, 몇 수저, 한두 수저, 서너 수저, 몇 술, 한두 술, 서너 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술은 항상 이 친구다라고 같이 나타나야지만 쓸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사이시온 얘기하고 숟가락의 역사의 변화 이야기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야기가 길어졌어요. 숟가락하고 젓가락 숟가락은 숟가락을 의미하는 술의 가락이 붙은 거고 젓가락은 저의 가락이 붙은 단어이다. 내 명사랑 명사가 만날 때 뭐가 들어갈 수 있다? 사이시옷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된소리로 나는 거죠. 젓가락이 되고요. 된소리로 나는 그 다음에 된소리로 나는데 리을이 역사적으로 탈락을 했다. 숟가락이다. 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디귿받침인가요? 규정에서 한글맞춤법 규정에서 리을이 디귿으로 소리가 나는 경우에는 디귿으로 적는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어떻다? 조금 아쉬운 규정이다. 역사의 변화를 반영을 잘 하지 못한 규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자,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제가 너무 이야기를 길게 했네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